중앙청소년수련관 중앙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선배, 곧 나한테도 닥칠 미래고 진로인 청년기의 어떤 도전과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선배들은 또 후배 청소년들에게 선순환의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좋은 모델이 돼서 지역에 이런 곳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이란 본업에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같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티티를 진유로로 좋아하는 티엠을 필두로 창업을 시작하게 된 신우림을 뜻을 가지고 있는 로봇티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던 아이가 너로다의 로봇아와 티와 팀의 티를 따다가 졸업시켜서 만든 로봇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콜레레델이고요. 이름이 좀 어려우실 텐데 영어로 보면 컬러 오브 웰리 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식체와 향을 같이 결합해서 표현하는 라이프타입 프레그레스 랜드입니다. 저희 오드라이트는 도마를 중심으로 작은 소품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여러가지 목공 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방구석 컴퍼니입니다. 저희 방구석 컴퍼니는 같은 동아리에서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샌드위치를 주제로 한 파티게임을 만들고 있고 곧 여러분들도 이프타입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